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.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뇌역 2번 출구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지하철 이용객 14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고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저 상황은 오늘 중상이나 일에 부상한 사업을 이용해 죽을 수 있습니다.